전국의 25개 지청이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성인을 사전에 취득하도록 한 조항은 이번 최종안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지 않게 일선 행사부의 재가를 완전히 물려버리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 검찰청 지청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그러니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성인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부분은 이번에 빠지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직제 개편안이 6월 18일 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추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또 법무부 관계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완벽하게 권력 수사를 봉쇄시키는 조치들을 아주 교모하게 대로는 교활하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움도 갖게 되지만 참으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기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 점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과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번 직제 개편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전국의 1선 검찰청의 행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예를 들면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더라도 인지수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인지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범죄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검찰이 주도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만 고소된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검찰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킨 그런 직제 개편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안으로 1선 지검과 지청의 수사건은 거의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반 부패부가 따로 없는 1선 지검과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행사부 말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그렇게 덕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묘한 방법으로 검찰에 의한 권력수사 정권수사를 사전에 차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조항들을 완전히 이제 구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안에서 이런 쓴소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청수사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하면서 마치 정권이 크게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1선 검찰에 의한 인지수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직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제 개편안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직제 개편안이 상의법인 행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범인 및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소송법의 근간에 검찰에 의한 인지수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지수사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행사소송법이고 검찰청법인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직제 개편안에 잠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검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도 허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사전 성인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직제 개편안이 상의법인 행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는 정면충돌하는 그런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의 성인 없이는 어떤 인지수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가의 행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속속 진행되어 왔고 이제 거의 완성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직제 개편안에 이어가지고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6월 21일 날 오전에 법무부 가천청사로 출궁하던 길에 취재진에 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의한 이번 고검 검사장급 인사들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성진 및 전보 인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직제 개편안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조치로 인사권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술수로 해석됩니다 예상대로 또 이달 말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또 대규모 인사가 예상이 됩니다 직제 개편안에 걸맞게 더 이상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권력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이 거의 할 수 없는 지금까지 검찰이 잘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것들이 봉쇄되고 또 인사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봉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가정